자, 그럼 우리 지금부터 JavaScript의 여러 기능 중에서 비교 연산자라는 것과 그 비교 연산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Boolean이라는 새로운 데이터 타입과 그리고 조건문이라는 것을 연달아 같이 살펴볼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아주 깊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떨어뜨려 놓고 얘기할 수 없어요 자,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ex4.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기본적인 html 코드를 만들었고 이 파일을 열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수업의 제목을 좀 적을게요 음... 뭐냐면 그러면 comparison operator와 비교 연산자라는 뜻입니다 Boolean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이번 시간에 주제예요 자, 그러면 연산자가 한...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은 3개인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죠 equal이 3개인 경우는 무엇이냐 equal이 3개인 연산자예요 자, 이걸 실행한 결과는 script 이렇게 해서 document.write라고 하면 얘는 뭐죠? 웹페이지에다가 저 괄호 안에 있는 정보를 출력하는 것이죠 자, 1과 1 이렇게 하면 이건 무슨 뜻인가요? 이 비교 연산자 동등 비교 연산자인데 저 연산자의 왼쪽에 있는 값과 오른쪽에 있는 값이 같으냐라는 뜻이에요 같아요? 달라요? 같죠? 참이죠? 영어로는 true죠? 자, 이걸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됩니다 true가 출력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코드를 그대로 여기 h3라고 해서 뭘 비교했는지를 이렇게 쓰면 더 보기가 좋겠네요 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코드를 그대로 copy해서 자, 이번에는 1과 2가 같으냐라고 비교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하나, 둘, 셋 짜잔 보시는 것처럼 false가 나옵니다 거짓말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우리가 음미해 봐야 될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이게 뭐냐면 비교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항 연산자예요 좌항과 우항이 있고 좌항과 우항을 결합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만듭니다 자, 이거 보죠 1 플러스 1은 결과가 뭐예요? 2가 되죠 즉, 이 플러스라고 하는 이항 연산자는 왼쪽과 오른쪽의 값을 더해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이 equal이 3개인 저 연산자는 왼쪽에 있는 값과 오른쪽에 있는 값을 비교해서 만약에 같다면 이것 자체가 뭐가 되냐? true라고 하는 값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것 같은 경우는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서 그 결과 같아요, 달라요 다른데 같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짓이니까 얘가 false가 되는 겁니다 즉, equal이라고 하는 저 비교 연산자는 좌항과 우항의 관계에 따라서 true 아니면 false 이 둘 중에 하나의 값을 만들어내는 연산자예요 그리고 이 true와 false라는 이 두 가지의 값을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Boolean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데이터 타입은 뭐가 있었어요? 우선 첫 번째, number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문자열, string이 있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Boolean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number는 number라는 데이터 타입에는 몇 가지의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을까요? 무한이 많죠 숫자는 무한이 많지 않아요 물론 컴퓨터라는 기계의 한계로 인해서 실제로 무한이 많지는 않지만 일단 무한이 많다고 쳅시다 string의 경우에는 몇 개의 문자가 이 안에 들어있겠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인간의 언어만큼 많습니다 갑자기 흥분했네요 목소리가 커졌죠? 그 다음에 Boolean은 단 두 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는 낯선 데이터 타입일 거예요 그리고 이 Boolean으로 인해서 인류는 단순 반복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Boolean이라고 하는 저것이 영국의 수학자인 조지 부울이라고 하는 분의 수학적인 어떤 업적을 기르기 위한 것이었는데 아마 조지 부울 선생님도 후대에서 이 Boolean이라는 수학에서의 논리학이 이렇게 사용될 거라는 걸 잘 모르셨을 겁니다 신기한 일이죠 저는 수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Boolean을 만들어내는 데이터 타입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실용적인 의미까지 가려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걸 이제 그대로 카피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1이 2보다 작냐 라는 뜻이죠 이렇게 하면 HTML에서 꺽쇠라는 문법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ampersand less than 이라는 뜻에서 lt semicolon이 얘예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코드는 이렇게 바꿀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비교 연산자는 좌항과 우항을 비교해서 두 개가 2가 더 크니까 참이 되니까 이 부분 전체가 true가 되는 겁니다 해볼까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copy해서 만약에 1보다 1이 크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거짓말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저 부등호가 반대로 되는 케이스가 있겠죠 그건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교 연산자라는 것을 살펴봤고 그 비교 연산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는 true나 false 둘 중에 하나이고 이 두 개의 값을 묶어서 Boolean이라고 부른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 얘기 자체로는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조건문과 또 반복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Boolean이라는 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관념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동받을 준비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